오늘 저와 함께할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곰돌이 그리고 종달새 또 아시아의 첫사랑 무대장인 끝도 없는 매력을 가진 분입니다 또 있는데 뭐죠? 너무 많은데 안알려줌 웬일 영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알려줌은 순간이동으로 영세 찾아온 우리 천재센터 인간복숭아와 함께합니다 엑소의 카이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간복숭아 카이입니다 네 지금 보는 라디오로도 지금 열었거든요 카메라 저기 CCTV같은 안녕 영세가 저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카이쇼 저는 같은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대본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서로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한 식구지만 네 정말 뭐 8촌을 넘어선 9촌의 친척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처음 오늘 제가 저희들이 제일 많은 대화를 나눠보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세 마디 이 세 마디 말고 대화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한 공간에 네 10초 이상 있는 것도 그렇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10초 이상은 있었죠 그랬나요? 그 빈 무대 할 때 아 뭐 그런 거 아 빈 무대 네 무대 그 엣니 무대 그쵸 아 네네 저기 멀리서 네 멀리서 존재만 확인할 때 예예예 같은 무대를 할 때 그럴 때 빼고는 네 아 그래서 지금 첫인상이나 다름없어요 저는 그쵸 네 저도 첫인상 어때요? 저는 연습생일 때 이제 한창 활동하시고 막 히스토리 하시고 막 이럴 때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그 521번지 거기에서 맞아요 맞아요 지하 연습실도 그때 한창 막 오셔서 네네 그때 우와 그냥 이러고 음 이러고가 아니라 우와 그냥 이러고 근데 그때 저는 약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뭔지 알죠 네 보면 안 될 것 선배님들은 약간 보면 안 될 것 그냥 안녕하세요 90도로 인사하고 네네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기어들어갔죠 기어들어 눈빛을 피하고 그냥 갔죠 저는 아 네 아 저는 네 어 웬디씨가 네 이게 차분하고 네 이렇게 톤도 높을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제 밖에서 제가 이제 라디오 진행하시는 거를 조금 봤잖아요 네네네 아 되게 밝고 그래요? 말도 잘하시고 하이톤에 제가 오늘 오신다 그래서 네 제가 수중냉증이 있거든요 근데 수중냉증이 있는 사람들이 땀이 나면요 이게 얼어요 네네네 지금 그냥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라디오 디젤 한 날 중에 네 제일 긴장이 되는 날이에요 아 진짜요? 네 만약에 오늘 저를 이겨내시면 제가 왜 이겨요? 아니요 이거 선배님 제가 저를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수중냉증에 있는 긴장감을 긴장감을 긴장감을요? 이상합니다 일단 제가 몇 번까지 축하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1년 만에 일단 가희씨 두 번째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 네 이 앨범이 발매가 되자마자 아이 땡땡 차트 58개국 1위라는 엄청난 그 기록을 세웠더라구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합니다 아주 네 또 그리고 또 카이시가 얼마 전 솔로 데뷔 1주년을 맞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 많네요. 정말요. 마지막으로 또 첫 솔로 콘서트를 또 여신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12월 12일에. 봤어요 저 이거 그 티저처럼 약간. 네 맞아요. 그 티저가 떴는데. 봤어요 멋있더라고요. 네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카메라가 180도인가 이렇게 투부락 돌면은 옆으로 딱 옆에 딱 시선을 보시고 멈추고 끝나면서 12월 12일 딱 뜨는 거. 정말 디제이가 다 되셨네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봤죠. 무드 샘플러부터 티저부터 뮤비부터 다 봤습니다. 봐야 되는. 선배님. 감사합니다 진짜. 저 후배입니다. 저 선배님들 건 다 챙겨 봅니다.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선배님 저 선배님들 건 다 챙겨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볼 수밖에 없는 티저 사진과 감사합니다. 썸네일이 딱 누를 수밖에 없는. 맘에 드셨어요? 아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또 혹시 개인적으로 축하받고 싶은 일이 또 있으실까요? 아 네 개인적으로 축하받고 싶은 일 많죠. 오우. 일단. 다 축하해 드릴게요. 네. 그 효과음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첫 게시한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오우. 와. 저기에 이어서 첫 게시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세에서 또. 그리고 오늘 뮤직비디오 1000만뷰가 달성됐습니다. 아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천만 뷰에 제가 또 포함되어 있나요? 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우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뮤직비디오여가지고 또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드립니다 또 영스에서 첫 공개를 또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또 이제 칼씨를 환영하는 영스 가족분들의 문자가 또 와 있는데요 네 정민지님께서 같은 소수사의 동갑인데 세상 예의 바르네요 두 분 아 그런가요? 아 예 예 예 아 네 저희가 오늘 제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네 선배님이십니다 아우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네네 선배 후배 뭐 중요하지 않죠 아우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어주세요 아니 읽어주세요 한성주님께서 제가 읽어요? 네 한성주님께서 왜 둘 다 절하고 있냐고 아니 너무 선배님이신데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했었고 아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는데 더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절을 했죠 아니 하늘같은 디제이님한테 왜 그러세요? 인사는 당연히 90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배님 그러지 마세요 저 진짜 바닥으로 파고 듭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6005님께서 SM춘심춘황 두 분이 한 화면에 와 안이 오늘 댄스 배틀이 있나요? 아 왜 그래요 진짜? 그게 아니라 춤심춘황이세요? 그게 아니라 와 진짜 궁금한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 춤심춘황 아 제가 제일 한번 얘기해주세요 궁금해요 뭔지 알아요 뭔 느낌인지 아는데 뭔 느낌이야? 네 제가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 춤심춘황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어떤 걸로 이제 제가 춤을 너무 잘 춰서 그냥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저희들 멤버들 사이에서 춤심춘황이라고 불리는데 네네네 오늘 한번 그거 확인해볼까요? 아니요 아니 제가 아 또 이제 어제 그 피치스 알아요 알아요 릴스 올렸거든요 네네네 봤죠 봤죠 그거 한번 그걸로 확인해볼까요? 예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네 복숭아 너무 기대돼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노래는 진짜 최고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아우 아닙니다 춤까지 이렇게 완벽하시면 역시 하늘같은 후배님 와 정말 너무 기대돼요 어떡해 와 저 진짜 저 아래 거 한번 읽어볼래요 네 아 김민서님 아닌데 슬기랑 셋이 시사회도 했던 것 같아요 시사회요? 시사회? 어떤 시사회지? 뭐죠? 뭐죠? 아 진짜 기억 어떤 시사회지? 잠깐 어떤 시사회였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아니 뭔가 마주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아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잡다 때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마디에서 네 그 정도 정말 10초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전보선님 둘이 진짜 귀여워서 할머니처럼 웃고 있어요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네 너무 재밌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재미있다니 감사드리네요 너무 재밌어요 오늘 많이 웃고 많이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계속해서 우리 이번에 또 두 번째 앨범인 만큼 정말 고민도 많고 고생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타이틀곡 제목부터 의상 콘셉트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나요? 저는 일단 솔직히 모든 거에 다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혼자 하다 보면 자기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피치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경을 썼던 건 바이브? 아 느낌 네 바이브를 좀 제대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그 복숭아라고 하면 또 너무 귀엽고 그쵸 또 너무 달콤하고 그쵸 그쵸 직관적으로 너무 보여드리면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약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복숭아로 떠오른 게 동양적인 컨셉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재해석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까 했을 때 기성복을 약간 한복처럼 네 아니면 동양풍의 느낌의 옷처럼 꾸며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이미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봤었을 때 사진이 처음에 그 티저 사진이라는 걸 딱 떴을 때 네 한복을 입고 찍은 줄 알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진을 나중에 그 정보가 딱 떴을 때 어? 아니구나 네 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 그거 또 보셨어요? 아 선배님 다 챙겨봅니다 선배님 아우 진짜 이뻐 죽겠네요 아우 다 챙겨봅니다 아 네 일단은 그 한복이 아니고요 그 그냥 기성복 코트인데 그거를 약간의 수선을 해가지고 네 그런 느낌을 좀 동양적인 느낌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네 했었는데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아 감동이네요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러면은 다 네 그렇게 입으신 건가요? 네 그쵸 그쵸 모든 뮤직비디오도 다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서 했고요 잘 보시면 전체적인 외적인 이미지는 그냥 그런 한복인데 이제 자세히 보면 다 기성복이고 거기에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또 힙하게 네 또 힙하게 또 그런 걸 좀 넣었죠 발란스가 너무 잘 맞게 또 예뻤다고 그리고 색감의 톤도 너무 예뻤어요 뮤직비디오 톤도 너무 예뻤고 또 보니까 또 이수만 선생님과 또 유영진 이사님을 직접 찾아갈 정도였다고 네 이수만 선생님은 직접 제가 찾아가진 못했고요 선생님이랑 이제 CG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복숭아가 손에서 나오면 좋겠다 직접 따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걸 의견을 주셨는데 네 저는 솔직히 유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선생님 말대로 해보니까 네 잘 나온 거예요 역시 여기에 약간 중화를 시킬 수 있겠다 뮤직비디오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영진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네 어떻게 편곡을 하고 저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저와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직접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근데 이제 역시 말도 잘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생각이 있으니까 맞아요 좀 저의 의견도 전달드려서 중간점을 잘 찾아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피치즈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쯤에서 우리 카스의 이번 신곡 듣고 와서 얘기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인 피치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pretty girl you like peaches soft하게 감싸 이번 가득 번진 sweetness feels good to be the bad guy 도리해 맨들래 카이 씨의 피치즈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 문자가 많이 와있어요 많이 와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110님이 저 요즘 복숭아 때문에 미치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피치즈 부르고 네 요즘 항상 고생해준 카이호프 덕분에 제 12월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자들 이렇게 행복해 해주시는 것 때문에 라디오 나오고 앨범 나오고 하는 겁니다 1년만에 또 솔로 앨범이 나오셨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많은 팬분들께서 또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따뜻한 겨울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콤한 겨울 보내세요 네 또 조은비님이 네 조은비님 아니 이거 뮤비 보면 종인이가 신이라는 거 알게 됩니다 복숭아부터 정통적인 한복단 최고다 김종인 많은 장르와 많은 컨셉을 오고 가는 오고 갔죠 오고 가는 컨셉 장인 네 아주 최고이신 것 같아요 0569님 타이틀곡 제목을 피치스로 정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피치스 말고 또 다른 제목 후보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진짜 단어를 많이 붙여봤어요 네 근데 뭐 키세스도 있었고요 기억이 나는 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단어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제 떠오르는 영감이나 아무래도 복숭아라는 단어에서 오는 그런 뜻이 저에게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피치스로 정하게 됐습니다 피치스라고 계속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냥 이게 딱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김나영님 네 댄스천재 센터장인 기카인씨가 이번 타이틀곡 안무도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 포인트 안무도 있을까요? 아 있죠? 네 또 포인트 라디오니까 춘심춘학님께서는 어떤 게 포인트 안무였나요? 복숭아를 따서 저 이것도 봤어요 그 어제 또 그 라이브 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아 네 맞잖아요 네 복숭아를 들고 따서 네 담아라 아 맞죠? 맞습니다 또 반대손으로 한번 따서 네 담아라 아 맞습니다 이렇게 따서 담고 따서 담고 반대손으로 따서 담고 아 이 정도 알아야 DJ 하는구나 아싸 최고다 인정받았다 진짜 최고예요 진짜 저는 못하겠네요 아니 어제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DJ 아니 이 정도면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강력한 DJ가 있는데 어떻게 아 선배님께 인정받았으니까 저 진짜 행복합니다 지금 방금 그 발언은 네 그 따서 놓고 따서 놓고 봤다 이 발언은 지금 많은 DJ 꿈나무들을 밟는 와우 꿈을 밟는 와우 이 정도 해야지 DJ 할 수 있다 영스트리트 나올 수 있다 와우 진짜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와우 지금 선배님 기름을 해드리니까 아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0060님이 네 카이는 앨범에 있는 최애곡 매번 매순간 바뀌잖아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최애곡은 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이 시간이면 저는 블루라는 곡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섯 번째 트래요 마지막 도대기죠 맞죠 맞아요 맞는데 그 노래가 약간 이 시간대의 감성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들어봤지만 저 4번 트랙 커밍과 다섯 번째 트랙 To be honest 좋았고 저 여섯 번째 트랙 블루 이렇게 제 개인적인 픽입니다 그러면 저는 카이 씨가 추천된 곡 블루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I don't even know 이제 내가 뭘 원하는지 외로운 건지 아니면 외롭고 싶은 건지 들이들어 볼래 이거 저거 채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ou got my back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 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세 트립트와 함께 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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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안 알려줌 우리 카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권영민님 완디님 오전 내내 카이님 활동 모니터링 리뷰하신 건가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네요 진짜로 해주셨는데요 아니요 찢었어요 찢었어요 저는 일단 무드 샘플러 나왔을 때부터 티저 사진 떴을 때부터 계속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내내는 아니라 아 원래부터 보고 있었다 네네 원래부터 벼락치기가 아니고 네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진짜 예습 그래서 찢었습니다 여기 진짜 부스를 네 갈갈이 네 지금 예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끝났어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김민현님 김민현님 키키키키키키 서로 칭찬하면서 놀리고 서로 재밌어하는 거 너무 웃겨요 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해요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만약에 서미연이 여기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뭐 한 3년 지나면 선후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랜디씨께서 자기는 남들한테 대입시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한 달이라도 중요하다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분명히 저는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 한국적이다 네 전 보수적인 친구입니다 저 멤버들 중에서 제일 보수적인 친구고요 저 그 대중인 줄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보수적인 친구입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카이 씨 궁금한 점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김은짠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이번엔 카이 씨에게 몇 가지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명 고민은 NO NO 선택은 내가 한다 카이 혹시 평소에 그 결정 같은 거는 잘하시는 편인가요? 아 그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그 결정 선택을 못하는 그 병에 걸려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결정 잘 못하신다고요? 잘 못해요 그 몇 가지 제가 이제 뭐 옷 산다 네 그런 거는 결정을 잘해요 그럼 오늘 입으신 이 첫 옷도 바로 그냥 보자마자 사셨대? 네 결정 못하신다고 그런 건 사는데 그 외에 이제 사소한 거 있잖아요 아 사소한 것들은 밥 먹는다 뭐 질문한다 이런 건 좀 제가 결정을 못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겁니다 네 카이 씨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재빨리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뭐든 질문이 끝난 후에 듣도록 할게요 준비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주세요 내가 생각해도 좀 멋있을 때는 막 씻고 나왔을 때 네 풀 메이크업 했을 때 하나 둘 셋 막 씻고 나왔을 때 나의 입덕 영상을 딱 하나만 고른다면 빨강 수트의 러브샷 네 벙거지의 템포 네 초록난방의 전야 하나 둘 셋 전야 오늘 나의 MBTI는 S-E-X-Y 섹시 대 C-U-T-E 큐트 하나 둘 셋 큐티 포 나의 입덕 포인트는 쌍꺼풀 짙은 눈 대 도톰한 입술 하나 둘 셋 입술 내가 더 자신 있는 건 울리기 대 웃기기 하나 둘 셋 웃기기 질문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답 잘하시는데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약간 되게 잘하시네요 매운맛은 아니었네요 어떤 걸 매운맛이라 생각하는 건지 약간 순한 맛 정도였네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약에 나와주시게 된다면 매운맛으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답해 주신 질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생각해도 좀 멋있을 때는 풀 메이크업했을 때 막 씻고 나왔을 때 요즘은 사실 아니에요 요즘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딱 막 씻고 나왔을 때 거울을 보면서 로션을 바를 때 그때 그때만큼은 거울을 정말 제대로 보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 하세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세요? 씻고 나왔을 때 스스로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 하세요? 면도할 때나 그럴 때 면도하면서 턱을 약간 이렇게 45도 들고 45도 되면서 아 오늘 약간 베이겠는데 아! 나 내 턱선에 베이겠네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나중에 보니까 딱 이렇게 팍 하면서 아! 거울 조심해 딱 이렇게 아! 거울 조심해 아! 아! 그런 느낌이네 그런 거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빨리 하셨는데 이걸 다 생각하시면서 생각하고 고른 겁니다 우와 딱 저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직캠 3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야 그래서 순서대로 봐라 와 똑똑하시네요 네 어차피 하나 보면 나머지 두 개는 바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죠? 초록난방에 변해야 돼? 템포 그 다음에 러브샷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빨강 수트의 타임에 딱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떡 빠지신다고 네 또 오늘날 MBTI는 섹시 대 큐트 네 그 섹시는요 사실 일할 때 아 일할 때 나오죠 일할 때 나오는 거죠 네 방금 맥주 드셨나요? 아 아니야 아 제가 원래 이런 리액션이 나와요 아 네 알아요 네 죄송해요 네 그 섹시 같은 경우에는 일할 때 나오잖아요 상상시는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이라서 무대 위에서 보세요 네 제 안에 있는 거는 큐티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리고 이제 피치스가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큐티를 골라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큐트 네 또 나의 입도 포인트는 쌍꺼풀 짙은 눈대 도톰한 입술 네 아 일단 입술 같은 경우에도 아 눈을 고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입술을 제가 좀 두꺼워요 네 이렇게 좀 두꺼워가지고 말라보면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네 부럽죠? 제 손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되게 부러운 손인데요 그것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6892님께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어 어디있죠? 아 종이나 너 도톰한 입술을 매력 포인트라고 꼽으니까 아 꼽은 거 보니까 아주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듯 하구나 아 그럼요 알아야지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니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또 다섯 번째 내가 더 자신 있는 건 울리기 대 웃기기 아 네 아 이제 사실 울리려면 무언가 이제 감정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음 근데 웃기는 거는 그냥 네 한 열 번 던지면 그중에 한 번은 웃기거든요 어 뭔지 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웃기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오지수님 한번 문자 좀 읽어주세요 김종인 너 왜 거짓말해 나 매일 울려 전야만 보면 운다고 내가 내 눈물로 한강을 잃었어 웃인데요 많은 분을 울린대요 아 또 그렇네요 제가 울리는 것도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울기 전에 엄마 미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 웃으면서 운다 네 웃으면서 운다 아 웃음이 먼저다 네 이유가 다 있네요 아 그럼요 아니 또 들어보니까 또 카이 씨가 눈물이 많다고 합니다 아 네 팬분들이 주신 편지를 보고 막 운다고 아 네 아이가 막 울지 않아요 아 막 울진 않아요? 아 한 번을 었어요 한 번을 었어요 아 이거 어떤데요 굉장히 네 아직도 이러는 게 아 이거 편 그 딱 솔로 데뷔 딱 날이었어요 그때가 네 작년 11월 30일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팬분들께서 네 편지를 다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면 팬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시면 그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쵸 그걸 읽으면서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아 스쳐 지나가듯이 네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팬분들이 기다렸던 기다렸던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아시잖아요 알죠 알죠 감동 포인트와 힘든 게 딱 스쳐 지나가면서 딱 한 포인트에 확 치밀어 오르면서 빵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정확히 아시네요 아 압니다 압니다 네 아 근데 이거 대답 되게 잘 하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이거는 약간 다음에 제 메후머스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카이 씨가 직접 결정을 내드릴 겁니다 네 딱딱한 복숭아와 말랑한 복숭아와 말랑한 복숭아가 있는데 뭐가 더 맛있을까요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한국 듣기 뭐 해야 될까요 랜덤 재생으로 해야 될까요 등등 둘 중 하나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질문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짜분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그럼 사연 많은 동안 저희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이 씨의 앨범의 세 번째 트랙인 더미노 듣고 올게요 네 카이 씨의 더미노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택은 내가 한다 카이 우리 영수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에 카이 씨가 하나씩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내가 한다 카이 사회 만나보기 전에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1742님께서 고발합니다 콘서트에서도 많이 울었는데요 라고 아니 울었어요 울었어요 오 빠른 인정 그 이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무대가 있었는데 콘서트는 이제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죠 남 진짜 이것 때문에 어제도 잠 안 자고 연습했는데 그리고 리허설도 막 수십 번 했는데 왜 틀리는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지 아시잖아요 아 계속 저한테 왜 저한테 계속 뭔지 아내고 울어보시는 거예요 선배님 알겠는데 알아요 알아요 공감을 원해서 네 알아요 뭔지 아는데 네 압니다 선배님 아 예 네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우셨구나 운 적 없으세요? 방송 중에? 방송 중에요? 네 방송 중에 울었어요 어 뭐때문에 우셨어요? 저는 가사 틀려가지고 아니깐요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런 게 있다니까요 네 아 갑자기 물어볼 때마다 뭔지 아시잖아요 하니깐 당황스럽네요 예 아 계속 저도 맘의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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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또 영수 가족분들이 보내준 실시간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네 정의선님께서 종인이 복숭아 취향은 뭔가요? 딱복 대 물복 대 카복 아 네 저는 뭐 카복은 뭐 카이 복숭아인가요? 아 그런가 봐요 아 그러면 저 물복입니다 물복 네 실제로 물복을 좋아하고 잠깐만요 왜 카복은 아니에요? 아 못 먹잖아요 제 자신은 아 그래도 본인 노래 얘기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도 물복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물복보다 물복인 걸로 알겠습니다 물복보단 딸기가 더 좋고요 네 바로 대답해 주시네요 유은인 형님께서 복숭아 천 개 먹기도 복숭아 천 개 따기 아 이거 힘드네요 이거는 따기 어 복숭아 천 개 따기 왜요? 아니 이거 뭐 천 개 먹는 거는 못 먹고 솔직히 천 개는 따서 뭐 저 주시면 팔면 되니까요 아 복숭아 천 개 따기로 가겠습니다 아 네 현실적이시네요 수입 창출이 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4인님 수능이 끝나고 대학까지 합격해서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운전 면허 따기 대 운동에서 다이어트하기 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어렵네요 이거 그쵸 저는 뭐 면허 따기 오 네 왜 그걸 추천하시나요? 이제 대학 합격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직 대학교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있으니까 고생도 많이 했고 더 먹어야 돼요 솔직히 네 벌써 운동하기는 이릅니다 아 인생을 즐겨라 네 좀 더 즐기고 요로 면허도 따고 예스 그리고 아 이제 급하게 한 달 남았을 때 아 한 달 네 그때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즐겨라 네 네 4346님 즐기세요 네 김재현님 옷 결정할 때 상의부터 대 하의부터 조은이 상의를 고르고 하의를 고르나요? 하의를 고르고 상의를 고르나요? 저는 기분에 따라 진짜 완전 다른데 상의 상의 네 네 상의부터 모르는 것 같아요 상의를 골라야지만 좀 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사실 바지를 샀다 그러면 그 바지에 어울리는 상의를 찾는데 그 외적으로는 상의를 고르고 바지를 고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도 그랬습니다 상의를 고르고 하의를 고르세요 네 7564님 지금의 태민이 10명 or 미운 7살 태민이 1명 중 누굴 택하고 싶어요? 아 맵네요 이거 아 네 저는 근데 이거 저는 1명인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서 아 그래요? 미운 7살? 아 네 태민이가 미워봤자 별로 안 밉습니다 오 7살 때 태민 선배님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네요 오 미운 7살 태민 선배님으로 2779님 인별그램 라이브 24시간인데 콘서트 12시간 뭐가 더 좋은가요? 아 이거 맵네요 진짜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24시간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24시간이요? 네 만약에 제가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콘서트를 한다 네 그러면 12시간 뭐 할 수 있을까요? 목 나가지 않을까요? 뭐 토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12시간을 감당할 제 체력이 안 돼서요 아 라이브 24시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 하루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이브 24시간 되게 좋아하시겠다 4828님 할 일이 많아서 밤샘에 할 것 같은데 알을 마실까요? 또 알을 마실까요? 카이는 얼주갈 라떼 맞죠? 그쵸 네 그러니까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드세요? 답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네 라테를 드셔야죠 아 얼주갈 라떼로? 네 어 그 이 둘 중에 그럼 다 말고 얼주갈 라떼로 마셔라? 네 왜냐하면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네 라떼에는 우유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할 때 조금 더 에너지가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얼주갈 라떼로 아 필요 없고 뜯어 필요 없고 얼주갈 라떼로 갑시다 네 박미소님 너무 추울 때 딱 하나만 쓸 수 있다면 손 합필 때 목도리 목도리죠 오 네 왜요? 목도리를 제가 진짜 좋아하기도 하고요 오 그 목이 따뜻해야지 몸이 따뜻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9161님 내일 7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닭발 먹을까요? 참을까요? 이거는 먹을까요 골라달라고 이거는 질문에 보내신 거예요 죄책감을 덜어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드세요 아우 네 드세요? 네 좋습니다 3571님 저녁 아직 안 먹는데 한국인의 최대 난제 골라주세요 된장찌개 대 김치찌개 골라주세요 어렵다 네 오늘 살짝에 비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 사실 두 개 간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오늘 하나 드시는 게 김치찌개 김치찌개 갑시다 김하라님 겨울에 얼어 죽어도 찬물 샤워되 여름에 더워 죽어도 뜨거운 물 샤워 이거 질문 자체가 이상한데요? 저는 1년 내내 뜨거운 물로만 샤워를 해가지고 오우 네 땀이 막 나도 네 오우 무조건 여름에 더워 죽어도 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걸로 네 네 네 저는 무조건 어떻게든 추치다 푸타바님께서 크리스마스 하고 싶은 거 엑소 멤버와 같이 술 마시기 대 가족과 식사 아 네 이거는 어려운데요 이거는 가족과 식사를 아 가족과 식사 가족과 식사 오우 알겠습니다 안정은님 초코 케이크 대 고구마 케이크 둘 중 하나 골라야 한다면 사실 제가 오늘 생일이에요 라고 아 저는 고구마 케이크 아 고구마 케이크 오늘 생일이래요 네 고구마 케이크가 좋을 것 같아요 오우 초코 케이크보다 아 그냥 그리고 오늘 생일이라고 하시니까 또 아 축하드려야 되는군요 네 축하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정은님 네 아 정말 생신인지 생일인지 모르고 생일 생일인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정말 어 행복하신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는 고구마 케이크 드시면서 네 어 생일 소원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혜성님 웬디 솔로곡의 카이 피처링 대 카이 솔로곡의 웬디 피처링 이거 아 네 제가 대답하면 안되죠 아 하세요 하나 해주세요 아니 아니요 이거 선배님들 아 한번 해주세요 카이 솔로곡의 웬디 피처링 가면 안될까요? 어 저는 웬디 솔로곡의 카이 피처링을 생각했고요 둘 다 갑시다 좋습니다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에 대답 해봤고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김인선님께서 벌써 끝이 나니 말도 안 돼 4시간 더 해주세요. 재미있긴 했습니다. 4시간도 해주세요. 다음번에 또 선배님 기회가 되신다면 또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길게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지영님. 완디 이렇게 잘한 DJ니까 다음에 영상 또 나와주세요. 카이 선배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나와주신다면 언제든지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너무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카이 씨 오늘 함께 안 알려주신 벌써 마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일단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런 텐션의 라디오는 또 약간 신개념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아 게스트가 사랑받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역시 크게 될 DJ입니다. 선배님 저 진짜 제가 평생 들어야 되는 칭찬 다 들은 것 같아요.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진짜. 너무 잘하시고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 수다떨로 나온 것 같지만 피치스 홍보하러 맞아요. 홍보하러 왕국이기 때문에 저 카이의 피치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3부 끝곡으로 이번 선배님 피치스 앨범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수록곡 중에 하나였죠. 다섯 번째 트랙인 To Be Honest 준비했고요.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선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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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eje cuarto 어거우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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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j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